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술 특파 보기 시간을 할텐데요. 오늘은 추상화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작가인데 그림을 보는 순간 좀 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탁 좀 뭐랄까? 와닿길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상화이니만큼 이것이 무엇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것보다는 그 안에 그런데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무엇을 그린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추상화에서는 그쵸? 좀 뭐라 그랬지? 어물송소리죠. 추상화라는 것 자체가 그림 자체의 어떤 형태라든지에요. 그림 자체에 있는 형태, 색채 이런 것을 감상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재현한 것이냐? 이것이 무슨 대상을 그린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따지는 것은 조금 무리겠죠. 그래서 그냥 뭐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크게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어떠한 기법으로 어떻게 부치를 어떻게 하고 터치를 어떻게 하고 뭐 여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7년도 그림인데 무죄에요. 무죄. 말 그대로 그리고 에르네스트 이바니에즈 니치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자료를 찾아봐도요. 우리나라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자료는 그 우리나라에는 별로 우리나라 뭐 사이트에는 별로 없지만 뭐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스페인 화가 라고 소개되어 있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구요. 스페인 레리다라는 출신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2011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 화가이시다. 스페인 하면 또 열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피카소를 배출한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무죄입니다. 무죄. 근데 그래서 무엇을 그렸냐. 무엇을 이렇게 뭐 표현한 것이냐 이런 것보다 어떻게 그려져 있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뭐 신문이라고 해도 신문이 아닌 것 같다. 여기 보면 잡지라든지 보통 그런 것에서 이렇게 그렇죠? 오려 붙이는 이런 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영어. 영어로 되어 있고 age 뭐 있죠? 서 있는데 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달 달. 천체 같은 것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천체 잡지 이미지와 대응되는 식으로 이렇게 동그란 게 그렇죠? 뭔가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보충되어 있듯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뭔가 사진에서 어디 한 부분인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유화를 물감을 그리신 거. 물을 칠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런 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뭔가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공구 같은 거를 대고서 뭔가 그 옆에만 치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렇죠? 찍어놓고 그 위에 더 치라고 한 것 같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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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그렇죠? 무슨 볼트나 너트 같은 거.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공구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보면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동그란 무슨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넣은 것 같고. 이건 아까 전에 그 달 이미지인 것 같아요. 달. 잡지의 달. 달. 아닌가요 이거? 아니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예전에 노트에다 그렸던 그런 뭐 저기 달의 위성 위상 사진. 위상 스케치인 것 같은데. 아닐까요? 가만있어봐. 내용이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것 같은데. 꽤 스케치 같긴 한데. 이런 거 보면. 내용을 보면 내용까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것도 무슨 무슨. 행성 사진인 것 같지 않습니까? 행성. 행성. 소행성이나 뭐 이런 뭐. 아니면 박테리아? 모르겠네. 전혀. 그 다음에 이런 게 됐고. 여긴 무슨 E라고 써있네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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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네모나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는 뭐 위에다가 이걸 넣어놓고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 것도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무슨 잡지 이미지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그 달의 위상을 여기다가 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다시. 이런 이미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동그란 달. 달 같은 거. 달인지 아닌지 지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이름이 딱 이렇게 써여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 무슨. 여기 보면 무슨 사람 얼굴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쪽에. 그렇죠? 무슨 석상 같은 거. 지금 보이고. 동그란 것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음. 여기도 동그란. 그렇죠? 이미지. 옥수수 같기도 하고. 뭐처럼 생긴. 옥식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동그란 이미지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Man's New World. 음. 이것도 잡지를 붙였고. 여기는 여러분. 육각 볼트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육각 볼트 같은 거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잡지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동그란.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를 칠해 놓은 게. 아까 전에 달 위상의 스케치. 이런 거.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기도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자전거 바퀴나 무슨 기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대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 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거는 아까 전에 위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요거가.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형태가. 그렇죠? 이렇게. 아. 뭔가. 뭔가 반복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달 위성 사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이것도 뭔가. 이렇게 보면. 이 잡지에. 여기 동그란 이미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이미지가 굉장히 통일감을 부여하네요. 음. 나름대로. 그리고. 손 이미지가 있네요. 손을 잡고 있는 건. 이것도 뭔가. 음. 잡지 같은 데나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칠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거친. 아주 저기 두꺼운 붓으로 이렇게. 그린 게 같은데. 이런 것도. 자가. 자는 아니지만. 어떤. 격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거네요.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것도 또 또. 동그란 이미지.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나? 음.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대고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한 거. 스프레이를 칠한 것 같긴.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 여기 보면. 여기도 동그란 것들이 쭉 배치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동그란 것들. 어. 일부러 그런 거를 지금. 음. 인용한 건가. 할까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스포소닉. 에이베스. 약간. 뭐라 그럴까? 어. 과학. 적인 것이라든지. 기술문명.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 기술문명에 대한. 이것도 동그란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볼트도 있고. 너트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무슨 조종사 같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잡지 같은 데서. 그렇죠? 한 것 같네요. 스페이스 셔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 네.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도 동그란 이미지들. 계기판들. 이런 것들. 여기도 동그란 원기둥. 이런 것이다. 반복적으로 지금 동그란 것들이. 강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동그란 이미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작품 안에 통일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격자로 이렇게 구변되어 있는 것들. 형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면. 계기판처럼 보이는. 거기도 하네요. 거대한. 그렇죠? 거대한 하나의. 위지를 향해서 떠나는 모범성 같은. 물론 그게. 그런 걸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그런 게 보이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행성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토성처럼 고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주를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좋다.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게. 여기서 이 그림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였던. 에르르네스트 이바니에스 니치라는 분이고. 여기가 지금. 모레라에 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기. 건가보다. 저기.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레이다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분의 출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식견이 더. 뛰어나서.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기법 같은 거. 소개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 되고. 그냥. 순수한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약간. 지금도 와서 보니까요. 진짜 무슨. 우주선 안에. 내부에. 복잡한. 그런. 조종석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토파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신기하겠네요.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아. 저는 이렇게 새로운. 뭔가. 화가를 알게 되고.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게. 진짜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 좋은 작품이라기보다. 제 눈에 탁 띄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너 한번. 토파 보고 싶다. 하는 작품이 있으면.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저로선.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